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청와대나 정부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은 앞서 정연아 기자 리포트 보면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통계청은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계청 측의 주장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통계 집계하는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들로 분류가 됐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86만 7천 명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다 통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 변경으로 늘어난 이 비정규직을 뺀다고 쳤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오는 36만 7천 명에서 51만 7천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해 비정규직이 재작년에 비해서 3만 6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최소로 봤을 때 36만 7천 명을 가정을 했더라도 증가폭만 10배가 된 셈입니다. 즉, 통계 방식 변경을 운운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은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사실 증가폭이 10배나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상승폭인 셈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무래도 정부가 세금, 그러니까 재정을 쏟아부아서 늘린 공공일자리의 영향이 큰데요. 비정규직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들의 비중이 지난해 24.9%에서 올해는 25.9%로 1%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을 보아서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라도 하면 그거라도 감지덕지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7년 47만 개였던 공공일자리를 이미 올해에는 61만 개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74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조 원 정도인 예산도 내년에는 2조 9천억 원 정도로 40%가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야 늘어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이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취임, 출범 초기만 해도 비정규직 제로를 앞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증가가가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통계성의 이유를 댄다고 해도 비정규직 증가를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용 동향을 봤을 때도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또 양질의 일자리는 꼽히는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용 시장의 질적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